오늘 참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 캐나다에서 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송재윤 교수가 쓰는 슬픈 중국이라는 칼럼이지 않습니까 참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중국의 근현대사를 조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을 매주 아주 추억같은 칼럼을 송재윤 교수가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왜 사람들은 조용한가요 이 얘기에 대해서 중국 헌법학자 장채판 교수의 글을 오늘 소개를 했더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헌법학자 장채판 독재자 이름을 치욕의 기둥에 새겨야 된다 이준석과 하태경은 다음에 정말 똑같습니다 치욕의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야 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 베이징대 로스쿨 장채판 교수 일전에 한국의 한 헌법학자가 송재윤 교수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 공상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고 헌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이 없습니까 중국처럼 큰 나라라면 비판적 지식인 그룹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처럼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마 송재윤 교수와 함께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칼럼을 읽는다는 것은 송재윤 교수의 주장이나 사례를 우리가 접하면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뻘려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에는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부정선거를 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지식인이 없습니까 한국처럼 여러분 개화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살아야 해서 왜 모두 다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정부가 머릿속에 입력된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정부가 입력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한 헌법학자가 중국의 그렇게 넓은 나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제에 항의하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라고 송재윤 교수와 함께 물었던 내용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 그 자체인 선거 공정성 문제가 훼손된 데 불구하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뭡니까 고위직들과 언론인들과 지식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냐 중국 이야기 중국 나무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행편없는 나라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장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이 훼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학자 무슨 지식인들 언론인들 모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중국을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망해도 싼 겁니다 망해도 되는 충무 피로조건을 다 충족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거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통계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신문들이 있고 수많은 중진 언론들이 있고 대법관들이 있는데 어쩌면 당신들 당신의 노후와 당신들의 손자 손녀 세대 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삶에 최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입을 담을 수 있느냐 이야기죠 때로는 생각해 보면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거는 완전히 사회가 배부른 돼지밖에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학자가 던져야 된 질문은 송재훈 교수와 함께 던져야 될 것 같은 질문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베이징 대학의 로스쿨에 저명한 헌법학자 장재판 교수가 떠올랐다 2011년 9월 27일 베이징 대학 로스쿨에서 장재판 교수는 신의혁명과 중국 헌정이란 제목 이래 아래에서 강연을 했다 여기서 헌정이란 헌법에 근거한 헌법의 통치 혹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시진핑 정권이 상용하는 의법치국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법의 한 지배 룰 바이 로우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지배란 법의 정신을 구현한 입헌주의 요체지만 법의 의한 지배는 법을 구실 삼아 인민을 통제하는 독재군력의 수단으로 전략이 쉽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여러분들 선거가 다 무너졌습니다 문 정권 하에서 여러분 코로나를 빙자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철두철미하게 탄압했던 걸 기억을 안 하십니까 선거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정말 대단한 사이인 겁니다 법의 지배고 나발이고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문 정권 하에서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을 도구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법을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여러분들 완전 박탈 법안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냥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선거는 뭡니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음에 불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뭡니까 휘황찬란한 4.15 총선과 거의 유사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대지들의 천국입니다 사람들의 천국이 아니고 대지들의 천국입니다 대지들의 천국 저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침묵과 비겁함의 여러분들 비용을 대한민국은 모두 다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랑 그냥 제가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지난 살아온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인생에서든 무엇에서든 절대 뭡니까 건너뛰는 법이 그냥 건너서 뭘 했는데 그 했는가 관계없는 결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태경은 하태경이 한 소위 업보의 모든 부분을 시간을 두고 지룰 것이고 이준석도 이렇게 분탕대로 하는 것이야 모든 것을 다 다음에 시간 두고 지루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중대한 민주공화국 여러분들 기초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겁함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다 뭡니까 적당히 덮었던 것에 대한 비용을 세세손손 반드시 그 비용을 엄청나게 지룰 겁니다 방송을 왜 하냐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4.15 총선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그런 악법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4.15 총선의 이름 어제 보시다시피 등의 이런 것을 여러분들 구분 못해가지고 이수진 씨 선거 결과 이런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몇 프로씩 가져갔습니까 14% 가져갔지 않습니까 어제 4.15 총선의 이름 서울 지역 선거는 또 어땠습니까 선거 결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선관위 발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이 53% 미래통합당 42% 그런데 선거 데이터를 뭡니까 손댄 걸 다 수정하고 나니까 47% 47%로 여러분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전체 투표소에서 5%씩 다 빼앗은 거 아닙니까 4.15 총선의 이름 총결과를 딱 해보니까 선관위 발표 전 자료는 용산구만 미래통합당이 이겼다 그런데 구해보니까 용산구만 이긴 게 아니고 또 중구도 이겼고 미래통합당이 동대문갑 광진구을도 다 이겼고 도봉구을 노원구 병 다 이긴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추정치가 그래서 선관이 발표 전 자료는 49석 가운데 4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하고 그다음에 9석을 8석을 미래통합당이 가졌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손댄 거 다 수정해 보니까 몇 자리였습니까 미래통합당이 8자리가 아니고 19자리 차지했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결과를 딱 나왔지 않습니까 재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학정치는 아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겠죠 이런 뭡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 조재영과 천대엽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없다 문제가 없다 선거 데이터 문제없다 이런 허용 거짓말을 판결문에 실은 겁니다 지금 송재영 교수와 함께 던진 질문이라는 거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우리와 함께 던지는 질문인 거죠 우리와 함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더라도 다 이러면 입 다물고 남들이 해 주겠지 남들이 해 주면 다음에 뭡니까 나는 뒤에 따라가면서 밥만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